반갑습니다.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25 수능을 대비해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네 가지 주제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의 그 세 번째 얘기야. 사실 제목으로 좀 어그로 끌고 싶었거든? 예를 들어 겨울방학 이렇게만 하면 너네 2월에 시작하는 재수생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나아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치? 요거만 하면 돼. 그거 하고 싶었는데 조금 살짝 느낌 나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1월 3일 날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. 지금 이걸 잘 듣고 2월 말까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신다면 이건 확신해. 보통 재수생들이 언제 시작하니 2월 말에 시작해. 근데 막 점수 학교 예비학교도 다 결과 나고 또 나고 나면 1년 어떻게 빡셀지 아니까. 어떻게 하니? 그래도 일주일은 미친 듯이 놀아볼까?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월과 2월 달에 이 영상을 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리고 한 바퀴가 다 모든 과목에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 친구들보다 출발선에서 훨씬 앞서는 거야. 알겠지? 특히 고3 학생들 꼭 하셔야 돼. 왜냐하면 이게 이 수험생활이라는 이 레이스가 쌤 생각에는 3월 이후에는 철저하게 재수생이 훨씬 유리합니다. 시간활용이라든지 자신들의 패턴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오기 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먼저 빡 2월 달까지 쫙 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 레이스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. 알겠지? 오케이? 해서 오늘은 여기서 왜 중요한지 뭐 할 건지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고요. 학습법에 대한 얘기.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. 방법론이잖아, 결론은.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나가는 거고 어떻게 개념하고 어떻게 문제 풀지 이런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. 우선 계획을 세웠으면 행동을 해야 돼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세워봤을 때는 완벽주의를 좀 버리는 겁니다.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. 그냥 해. 그러니까 쌤이 개념을 어떻게 공부한다. 개념 학습법을 찍어놓은 게 있어. 거기에 보면 반복이 중요하니까 잡지 보듯이 빠르게 본다라는 팁을 줬었어. 그치? 그럼 생각해봐. 생명과학 예시로 우리가 생물의 특성 앞에서 처음 나오잖아. 그때 막 초심 갖고 막 의욕 뿜 이래가지고 막 확 이렇게 막 줄그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. 그냥 편하게 다 뒤쪽까지 보셔야 돼. 전체 다 보는데 이틀이면 봅니다. 그런 식으로 보는 거. 그거는 또 거기서 보세요.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방법들 넣어놨으니까.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. 시작하고 그냥 하는 거야. 쌤이 어릴 때 이런 거 있었잖아. 보통 예를 들어 쌤은 그랬었어. 우리 피디님한테 물어보니까 피디님은 안 그랬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10시 땡 하면 시작해야지? 이런 게 좀 있었어. 그럼 이제 10시 되기 전까지는 조금 놀아. 조금 논다? 놀다가 얼추 뭐 테레비 재밌는 거 하면 여기 리모컨 이렇게 얹어놓고 보다가 난 10시에 해야지? 뭐 9시 45분이면 그렇게 되잖아. 그럼 딱 끝나서 딱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. 근데 얼추 잘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 놓고 있다가 10시 3분 됐어. 어?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? 11시부터 해야지 완벽하게 깨끗하게.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라는 얘기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. 이게 어른들 똑같아. 뭐 하냐면 지금 1월 3일이잖아. 다 다이어트 시작했을 거야. 1월 1일부터. 근데 한 1월 6일, 7일쯤에 치맥, 하루는 괜찮아? 그리고 1월 9일쯤에 아 그저께 했는데 뭐 탁. 그리고 1월 13일쯤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 우리나라는 신정도 있지만 구정이 진짜지? 막 이러면 이제 그때까지 또 미친 듯이 막 하잖아. 그리고 다시 또 구정 때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돼. 그게 완벽함을 추구하면 그렇게 돼. 맞나? 어쨌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바퀴 돌리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.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하세요. 그러면 됩니다. 알겠지? 또 하나는 막 뭐 해야 될지 막 쓴단 말이야. 근데 세이브 했을 때는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하지 말 거를 좀 생각해봐.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.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. 세이브 막 이렇게 하지. 야 생명과학은 1시간 반 2시간 공부해야지. 그러면 막 갖고 와서 수학이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. 할 거만 짝정 내면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살면서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. 그럼 생각보다 처음에 예를 들어 인강 보려고 노트북을 켰어. 인강으로 바로 탁 가서 탁 스타트 끊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뭔가 네이버 잠깐 들어가기도 하고 유튜브 잠깐 가기도 하고 인스타 잠깐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. 사실 막 캐스트. 캐스트도 막 보면서 막 이거 하나만 봐야지. 근데 그 다음 거 틀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. 하나만 탁 보는 거야. 쌤 거만 탁 보면 돼. 아무튼 하지 말 거를 정리 좀 해보세요. 그리고 그거를 이거 하기 진짜 어렵거든. 진짜 한번 끊어봐봐. 쌤 봤을 땐 살면서 인생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. 근데 그걸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는 겁니다. 쌤은 지금 3일 됐어. 커피를 좀 끊으려고 하고 있어. 라떼 이런 거. 너무 이렇게 중독처럼 먹어서. 죽겠어. 많이 못 떨려요. 아무튼 그런 거. 하지 말 거를 안 하는 거야. 뭐가 중독됐어? 유튜브 중독됐어? 끊어봐야 돼. 끊어야지. 됐죠? 오케이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계획을 세우는 방법론입니다. 쌤의 조카가 있어. 그리고 우리 누나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고민해.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 우리 누나는 또 딸한테 막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딱 하나 이거 하는 거야. 자 우리 1월부터 2월 말까지 총 8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? 국어 다 해야지 뭐. 수학 다 해야지. 영어 다 해야지. 생명 다 해야지. 다른 과탐 다 해야지. 그럼 이 양을 딱 정해. 그래서 한 달 단위. 1월까지는 이거 끝내야지. 2월까지는 이거 끝내야지. 한 다음에 다시 일주로 다 나눠.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하루로 나눠. 그런데 일주일을 6일로 나누는 겁니다. 6일로. 일주일에 해야 될 분량을 6일로 나눠.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하루에는 그걸 복습해야 되고 조금 이상한 건 한 번 더 불편했던 건 한 번 더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6일로 나누시고 7일이 아닙니다. 6일로 나누시고 그걸 공부하는 거야. 하루에 주어진 분량을 드립다 공부합니다. 여러분 하지 말 거 하지 않으면서 공부하시면 돼요. 너무 완벽하려고 막 하지 말고. 막 하다 보면 처음 공부하다 보면 막 모르는 거 하나 나올 수 있어. 그런 거 너무 몰입되지 말고. 사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호재잖아. 그치? 왜냐면 어? 요새 이해 안 되네. 이거 이해 안 되니까 뒤로 못 넘어가야지. 뒤로 안 넘어가야지. 막 이러잖아. 그치? 이거 막 이해될 때까지 하고 3일 붙잡고 있고 이러잖아. 처음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. 너무 어려운 것들. 실제 막 킬러 주제라고 하는 것들은 넘어가셔도 됩니다. 되겠죠? 그래서 이제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다가 시간 조금 투자했는데 그래도 너무 모르겠어. 그럼 나중에 반복되면 알게 될 거니까 넘어가라는 얘기야. 오케이? 유전 어려우니까 유전 퉁치고 넘어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야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개념하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. 이걸 봐봐. 개념 공부해. 효과 개념 공부하면 되지. 쌤 거 올리비에이지 개념서 공부하시면 돼요. 그리고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괴리감이 있을 거야. 유전의 교과를 배웠어. 쌤은 이제 생명이니까 유전 얘기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유전 교과서 읽었어. 유전 문제 풀려? 안 풀려. 잘 안 풀립니다. 안 풀리는 게 당연해.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유형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개념들 좀 만들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올리비에이지 강의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 하이스토리, 뉴스토리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야. 만약에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다. 그럼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걸 혼자서 잘 못하고 학생들인지라 처음 보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되겠냐? 잘 안 되지. 하려면 할 수 있어. 좀 시간 길게 막. 수능 보는 것도 좀 연도를 좀 길게 잡고 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빡세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거지.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. 그죠?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.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. 괜찮지? 오케이.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쌤한테 수업을 듣거나 스스로 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. 이런 거지. 출제제 입에서 생각해 봐야 돼.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. 예를 하나 들어볼까? 이런 거야. 우리가 세포분열이라는 걸 배웠어. 그러면 세포분열이 체세포분열이라는 게 있고 감수분열이라는 게 있어. 이거는 한 10분 들여가지고 읽어보면 다 알거든? 그럼 생각해 봐. 이걸 쭉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지원기 DNA 복제됐고 분열 끝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. 우리가 단계별로 다 그려놓고 딱 봐봐. 그럼 누구나 다 알아. 여러분 친구들도 다 풀 수 있어. 그죠? 그럼 그 옆에 반 친구들 다 풀 수 있어. 그러면 출제자 선생님들은 그렇게 낼까?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. 출제 선생님들은 결국 여러분 선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얻었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야. 그럼 여러분이 후배한테 문제 만들어주는 상황이야. 그치? 근데 천명이야. 근데 이 천명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지. 쉽게 주고 싶을 거야. 그런데 그게 여러분 직업입니다. 직업. 변별 잘해야 돼요. 난이도가 너무 쉬우면 쉽다고 또 욕먹고요. 너무 어려우면 너무 어렵다고 욕먹으니까 정말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.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힘든 직업을 갖고 계신 거야. 여러분이 그 직업에 딱 갔다고 생각해 봐. 그러면 세포분열 그림 다 그려져 있는 거 다 줄 겁니까? 천명 다 풀 수 있게? 변별 하나도 안 되게? 그렇게 안 되겠지.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다 돼 있는 걸 공부할 거야.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 봐. 다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어. 다 일부만 나와. 다음은 세포분열에 일부만 나타낸 그림. DNA 상대량 그래프에서 일부만 나타낸 거. 유전자형에서 일부만 제시한 거. 이런 식이야.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돼. 다 주면 다 풀지. 변별 주려면 뭔가 해야지. 어떻게? 몇몇 공부한 애들은 풀 수 있고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불편함을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야. 그러면 일부만 제시한다거나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을 기후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식이지. 그래서 이 출제 선생님들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 어떻게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어. 또 입장을 잘 생각하잖아.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가야 수월하게 제 시간 안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. 알겠지? 그래서 쌤이 해주는 게 이 두 개의 역할이잖아. 수업할 때마다 출제를 잘하면 니네가 그걸 하면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야. 그리고 유형 정리 엄청 해놓고 문제 막 싹 모아놓고 풀리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야. 그리고 교과 개념에 대한 게 원류배직 기본 개념서에 있잖아. 근데 심화 개념서가 거의 그거랑 같은 두께잖아. 3, 4단원 중요 개념만 있는데. 그게 이런 것 때문인 거야. 다 이런 걸 쌤이 해주려고 한 거고 이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셔도 돼.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어, 영어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겨울에 착 끝나면 한 바퀴가 돌릴 거 아니야. 2월 말까지. 그러면 3월 달에 출발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지. 알겠죠? 오케이. 선생님이 알려준 이 사고 방식들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.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? 저 선생님들은 뭘 숨겨놓은 걸까?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문제 요소들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. 이게 학습법이지. 빨간 펜, 파란 펜 준비해서 선 그어라. 이런 게 학습법이 아니라 이런 게 학습법이야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전 과목에 해당되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다음 사탄에서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양한 예시들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